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용어가 사람의 의식에 자리 잡게 되면 인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공자라는 단어, 무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상급식, 무상등록금, 무상의료, 무상운임, 또 무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제 무상이라는 단어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의식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1년도 무상급식을 향한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서 시작될 때 가장 걱정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옳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얘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옳지 않은 일을 올바른 일로 여기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였습니다. 그런 우려는 걱정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 마치 독버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상통신비입니다. 그동안 지급 범위와 대상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통신비 지원 문제가 타결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9월 22일 날 전국민 통신비 지급 대상에서 35세부터 64세를 제외하고 선별 지급하기로 타결했습니다. 해당 계층에서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서 4차 추가경영예산안에 포함된 전국민 통신비에서 5300억 원을 삽감기로 했습니다. 왜 통신비가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정치인들은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생각에는 통신비를 무상으로 줘야 됩니까? 당연히 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 비용은 자기가 치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노력은 우리 사회에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주니까 좋고 받으니까 좋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서 통신비 2만 원 지급 대상이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빠진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볼멘 소리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한 언론사 기사 댓글에는 35세부터 64세는 사람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는 정부가 연령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편가리기를 하느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통신비 지원 목적이 원래 내세웠던 것이 비대면 업무 증가 때문이라고 하든지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40세부터 60대는 왜 재회했냐 이렇게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40대는 맨날 혜택도 없고 세금만 내는 봉이고 노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40, 50은 안 줘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주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쨌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가 추가 경영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자 후다닥도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서 한 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서 절감된 돈을 가지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105만 명분이 추가되고 코로나 백신 예상도 184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당연히 독감 백신은 접종을 받으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아주 생활 행편이 어려운 사람이 모르지만 코로나 백신도 자기가 맞으면 당연히 자기가 돈을 내야 되죠. 생활 행편이 어려운 사람이면 예외겠지만 또 초등학생 이하에만 지원하기로 했던 돌봄비도 중학생까지로 학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공짜를 향한 전진이 시작됐고 공자라는 그런 일종의 광풍이 힘으로 아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왜 무상인가? 왜 무상을 해야 되는가? 왜 그것을 무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리겠지 모르겠습니다. 왜 통신비를 무상으로 받아야 되는가? 왜 독감 백신을 무상으로 받아야 되는가? 왜 코로나 백신을 무상으로 접종해야 되는가?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구입하거나 자신이 사용하게 되면 상품이든 서비스든 자신이 비용을 치르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당연히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게 원칙이죠. 저희들은 유소년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원칙을 지켜왔고 최근에 가장 큰 아픔이 그런 원칙이 문정부들로서 완전히 훼손되고 허물어진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들이 서로 함께 나누어왔던 이런 삶의 원칙이자 생활의 원칙이 문정부들로서 여지없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란 그 자리는 누가 대신하는가 하니까 무임성자의 원칙 공짜의 원칙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비용을 치르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무임성자의 원칙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자기가 비용을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좀 더 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상당 기간 동안 파열음이 나기 직전까지 공차를 향한 열망은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이다 보니까 1980년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한 지인은 당시의 친구였던 그리스 출신의 유학생이 자기 나라는 교과서 노트 모든 것이 다 학비부터 시작해서 공짜라고 자랑했던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던 것이 생각됩니다. 결국 원칙이 허물어지면 언젠가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 비용을 톡톡하게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군주론에 나오는 한 문장처럼 마치 참새와 같아서 바로 참새 위에 독수리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랑곳하지 않고 눈앞에 먹이만 쫓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 한국인들은 오래 가지 않아서 우리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외치는 단발마의 비명이 들려온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짜는 오래 갈 수가 없죠. 더 심각한 것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 자체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내 손으로 벌어먹고 내가 사고 내가 사용한 것은 내가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가장 자본주의 대원칙이 허물어져 내린 겁니다. 마치 참새처럼 참새와 같이 변해가는 한국 사회의 의식구조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 내가 당연히 비용을 치려야 되죠. 점심을 먹으면 당연히 내가 비용을 치려야 되죠. 코로나 백신을 만들면 당연히 내가 비용을 치려야 되죠. 전화기를 쓰면 당연히 내가 비용을 치려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가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념이든 정책이든 제도든 인생의 선택이든 간에 결국 한국인은 이런 무상 대열에 동참한 그런 비용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치르는 그런 장엄한 순간이 올 것으로 봅니다.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한 온라인 시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으면 온라인 광장인 더강화문 더강화문 광장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나라를 위한 그런 온라인 광장에서 활동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